또 다 준비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밈 부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의 꿈 동이랑 등산하기 첫번째 날입니다 첫번째 도전 동이 오늘 등산 어떻게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건너갈 수 있어 아 그래? 아빠한테 안 하달라고 할거야? 아니 안 할거야 동이가 끝까지 걸을거야? 알았어 엄마 어때? 우리는 우리 셋 중에서 동이가 제일 긍정적이다 지금 일단 목표는 집에서 나오기 집에서 나왔다 성공! 집에 가자 일단 하늘 좋고 공기도 좋고 많이 춥지 않으니까 도전해보자 어제 머리도 잘랐으니까 여보 가볍게 했어 머리도 자르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우리 다 가볍게 네 그리고 동이야 목표 있어 사실 올라가서 간식 먹기 맛있는 간식 엄마가 준비했어요 어디가 아 모르겠네 네 일단 힘을 웨이스트 하지 말고 올라가자 동이야 추우면 장갑 껴 장갑 손실하면 장갑 껴 나도 할게 응 알았어 이제 동이가 한번 찍어본대요 자 동이가 찍어줘 떨어지면 안돼 응 동이가 말하면서 찍어줘 여기 자동차 여기 자동차 여기 자동차 여기 자동차 그리고 아빠 지금 아빠 지금 심장이 철컹했다 지금 동이를 던지는 줄 알았어 엄마 그림자 너무 밝았나봐 여기는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자주 왔던데 가자 자 가자 도전 돌산이다 돌산 고고 동이 일단 목표는 여기 인왕산 올라가다가 줄 잡고 그 넘어가는 거 있는데 거기 가지 엄마 여기로 와 엄마 여기로 와 어 저 잘 찍히는 동이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맞아 동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진짜 기대된다 산이에 올라간다 산이에 올라간다 난 지금은 열정이 넘쳐 동이 지도예요 지도 동이 현 위치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어디게 엄마가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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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우리 빨리 가요 여기 가요 동이 우리 어디 갈지 알아요? 여기 여기 인왕산 정상 아 나 가볼까? 나 가보이 예뻐 엄청 빨리 일단 아직 몰라 동이 정상이 뭔지 시작부터 긍정적으로 빨리 가고 싶어? 동이 동이 그런 마음이 중요해 그치 응 우리 도전하는 마음 자 엄마 손잡고 가자 손잡고 가자 동이 손실을 하면 장갑 껴 동이 여기 좁아서 셋이 못가 왜 셋이 못가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동이 도대체 에너지 언제까지 가는지 궁금한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잠깐만 거기다 올라왔다 거의 다 올라왔다 엄마, 엄마 올라왔어 지금 11시 19분 동이 놀랬어? 놀라지 말고 저기 올라가면 더 있을거야 화이팅 동이 동이가 엄마 끌고 가고 있어 동이야 동이가 등산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하면 나중에 후회해 동이 기대지 말고 뒤로 뒤로 쫄듯이 기대지 말고 앞으로 뒤로 오늘 정상까지 가보자 동이야 이만큼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 응 거기다 올라왔어 진짜 거기다 올라왔어 진짜? 알았어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제 다 왔어? 동이 다 왔어? 다 왔어? 거기다 거기다 됐어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갈 수 있어 여기 스프리티야 아닌데 하나 개만 나왔어 어 저기만 올라가면 되나? 응 맞아 엄마 봐봐 와 날씨가 좋아서 잘 보인다 그치 내리막길이 있다 동이가 좋아하는 내리막길 동이야 우리 저기 보이는데 위에까지 올라가 볼까? 응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응 진짜 동이가 동이가 좋다고 했다 응 내리막길 누구랑 갈거야? 아빠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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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아빠 앞에서 찍어줄게 아빠랑 아빠 앞에서 찍어줄게 아빠 앞에서 찍어줄게 어 여기 조심 어서 오세요 오세요 jestem له이같애 하나 둘 셋 곱 딱 오 오케이 오AA ㅍ 오오오오옹 apan 진짜 nutrients 아 告诉 네가 떴얽 왜이렇게 잘가 으뜸아~~~ 왜 이렇게 잘가? 진짜 우리 아들 맞는거 같은데? 등산 작업 하네 어떻게 생각해? 지금 동이 등산하는거 보면서 신기하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재밌다 그림자 뒤에 있다 동이야 앞으로 엄마 아빠랑 등산 자주 할까 등산 너무 재밌지 지금 기분 좋을 때 약속 잡자 그림자 없어지고 있어 드디어 정말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어요 동이 어땠어? 힘들어 다니던 동이 기분이 어때? 안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와 잘 가리 잘 가리 잘 가리 이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음은 저기 정상 정상까지 해보자 여기서 간식 먹을 거야 엄마? 간식은 조금 안 추운데 찾아서 먹자 역시 동이 뭐 먹고 싶다고? 역시 동기구요 동이 좀 힘내요 가자 동이 좀 힘내요 가자 동이 지금 일하는 거야? 안내.. 안내 방송이에요? 이따 가자 파이팅 동이 파이팅 지쳤어 동이 힘들어?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응 네 나도 우와 뽀뽀 짜잔 아빠도 까주세요 가는 거 가지? 나는 지금 촬영 중이니까 서비스 서비스 동이가 깔 수 있잖아 동이는 어제 했잖아 어제 깠잖아 동이 잘까? 오! 잘까 그렇지 해야지 물 마셔 응? 좀 모으고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됐다 오 응 응 그렇게 자꾸 먹어 안 떨어지게 응 응 응 응 등산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응 우리 등산 더 많이 할까? 응 등산 어땠어? 왔어 등산 아직 안 끝났어 얼마큼 더 왔어? 얼마큼 더 왔어? 동이 동이 진짜 대단하다 동이 동이 아직 안 끝났어 동이가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지? 응 그 기분을 동이 마음속에 잘 기억해놔 알았지? 응 응 여기 잡아 이렇게 동이 동이 아직도 에너지 남았다 동이 안 힘들어 보이는데? 응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는데. 또 고자? 오 봐봐. 봐봐. 응 가동차 오 이거 포르셰 어 봐봐. 봐봐. 동희야 다음에 또 하고싶어요? 응 다음 언제 할까? 몰라 몰라 동희 등상 할 때 뭐가 제일 좋았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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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같이 먹는데 역시 그런 줄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다시 또 만나 엄마는 할머니 집까지 고러 갈 건데 동희는? 나는 안 고러 갈 건데 안녕 이제 그냥 내 meal